인삼공사 김민석 임종훈 선수 이 두 선수는 상당히 타쿠엔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대표 임종훈 훈희 장군 파워 드라이브가 되는데요 지금 8대3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빨리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민석 임종훈 선수가 이게 좋아요 미래세 대우 2018 실업 탁구리그 남자 결승 2차전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